시에 쓰니까 출발합니다 어디로 철마 불고기 한우축재로 갑니다 시에 쓰니까 출발합니다 시에 쓰니까 출발합니다 시에 쓰니까 출발합니다 시에 쓰니까 출발합니다 장련산 덜물이죠 산행한지 많이 안됩니다 천내들기를 지내고 있네요 장련산으로 해가지고 아홉산으로 해서 그래도 어딜 빠졌지 기억이 안나네 날머리를 철마로 했다 철마 네 까다번호가 있어 행사장 현재 8km를 이동하였으며 3시간 34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여기 뭐 카수라카는 카수로 나오던데 장전천이죠. 남산역에서 출발했으니까 날머리는 암평역으로 가야되겠나? 갈치고기를 해서 암평역으로 상대방에 도착한 동물이 이 공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 도착할 수 있는 공간에 도착합니다. 이 공간에 도착합니다. 이 공간은 이 공간에 도착합니다. 장면산 사내겠다가 아홉살을 했어 저 철탑 뒤에 인데 처리를 해가지고 다리를 건너왔죠 이렇게 아 힘들었습니다 아홉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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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주의 도시 미래에 비해 아나조주의 도시 아나조주의 도시 공개국이 제일 보기도 없어. 우측 이 길로 내가 작년산에서 날버렸습니다. 하늘 엄청납니다 햇빛이 가을 캄은 겨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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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9km를 이동하였으며 3시간 41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가을 캄은 겨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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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캄은 겨울의 길입니다. 가을 캄을 겨울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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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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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